몰랐어 좋아하는지 몇 번 대화를 나누니까 미치겠더라 너만 보이더라 말도 안 나오게 암튼 그랬어 왠지 너도 알더라 어쩐지 피하는 것 같아 어쩌겠어 너가 좋다는데 너를 훔쳐보는 건 내가 아냐 한동안 바라보다 들킬까 미리 고개를 위로 한숨 내쉬고 바라보니 눈 마주쳤네 순간 머리는 빙빙 멍청한 인사할까 한곳을 보내요 일부러 보내요 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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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은 그대 예 그대 아멘